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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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제히 우리 뭐 살았지?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줬어서 사고 그랬는데 대용량 어 이거 싸네 700m 이거 하나 살까 700m은 싼 거 아이가 펜이 오토저그 있다 오토저그 요즘에 많이 나온다 얘는 뭐야 조화세트다 나 어제 조화세트 샀는데 3천원에 우리 있잖아 키워 LED 우리도 저런거 바꿔야 안되나 없나 없나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사러왔어 와인 와인이랑 스테이크 삼겹살 아 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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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공간이 될란가 모르겠다 도둑하라 이거는 도둑한데 알모라였나 톰핑글라스 오 좋다 준다고 오 괜찮네 얼마 더 비싸겠지 어디서 찾아봐야되나 잠깐만 어디서 찾아봐야되나 이게 와인이가 알모라였나 알모라였나 어디서 찾아봐야되나 단독으로 뜨거워야되나 저기 디아블로랑 저희 매장에 안들어옵니다 알모라였나 그것도 저희 매장에 안들어옵니다 이마트 매장에 있다던데 이마트로 가셔야 돼요 트레이더스랑 또 입고되는게 달라가지고 상품이 아 네 알겠습니다 옷 간다 자기야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아니 나 그거 먹고 오고싶어 저기 부서동 오늘 가자 부서동 1인기 저번에도 있드만 국물떡 아 미미네 이번엔 엄마야 도이채에 도둑하러 왔어요 도이채에 도둑하러 왔어요 우리집 뭐 살았지 아 스테이크 이에는 맛없을거같아 이에는 뭔데 이에는 뭔데 이에는 뭔데 스테이크용 맛네 이거 사볼까 이거는 여기도 있네 아 얘는 사비샤브네 저기도 있네 저거는 한우가 이건 뭐야 이것도 맛있겠다 사태 국거리네 사태 국거리네 오 사태 이떤거리 6만원 안타고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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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살, 뼈가, 톡 리뷰 얼마인데? 38,000원 38,000원이면 괜찮다 사갈까? 근데 냉동실에 들어가면 아 근데 이런거 냉동해서 또 하던데? 35,000원인데 아 지금 당장 해먹을거 아니니까 해먹을거면 사러오자 그게 낫겠다 냉동되면은 아? 그러니까 자기와봐 여기 냉삼있다 아 이런거 봐 응 오갈때가 있겠나? 그러니까 너무 크지? 너무 많지? 집에가서 포근해야겠네 사갈볼래? 괜찮을거 같다 맞지? 이거 사갈래? 가격 똑같은거 같은데 3kg 100g당 1133원이네 비싼것도 아니다 맞지? 응 이렇게 놔두면 얘가 더 신선해지겠지 하하 또 이제 다 잤나? 음 일단 둘러볼까? 소골고기도 소골고기도 있나? 사 놓을까? 땡 쌀 치킨 오븐 소골고기도 헥당 오천원 할인 스시 안 먹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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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 깡경이다 아 식빵을 여기서 사갈까 자기야? 식빵 있겠지? 빵이 있는데 식빵 있겠지? 없네 그건 뭐야? 없냐? 없나? 저 식빵이네 꿀탐정 식빵 이거 식빵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닌갑다 올리브 식빵 아 됐다 가자 디노 디노 왜 구수 살까? 애들 잘 먹긴 잘 먹는다 물표누나벨 양잎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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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니 꼬치가 많이 먹었던 거 아이가? 응 응 많이 먹긴 먹었는데 우거지 감자탕 19,900원 뭐 이런 것도 있나? 매진분이야? 몇 난데? 미나는? 또는 되게 많아 보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다네 이렇게 육수고 응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응 야 이거 괜찮네 맞지? 고래사 어묵 이게 좀 유명한 거 아이가? 고래사 어묵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크네 맞네 15,000원이면 괜찮다 순살 닭강정 어딨는데? 둘이 같지? 마카롱 근데 이거 잘 먹었잖아 그래 병원이랑 사왔을 거야 어 몇 시간 가자 이제 가자 다기야 다 샀잖아 새우강정 새우강정 그럼 이거 먹고 말래? 됐다 장난하냐 멕시칸 강정이 최고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어떤 걸 먹어봐도 그 맛은 안 하는 거 있잖아 됐다 안에 슈크림 들어왔는데 애들이 안 좋아하겠네 슈크림 맛없다 난 맛있는데 안 좋아하더라 난 맛있는데 안 좋아하더라 소시지 소시지 가자 이거 집에 간식 애들 수천원밖에 안하네 파이 파이도 궁금해하던데 포도파이 먹고 싶다 난 포도파이 식빵 있네 아 근데 많다? 어 사료다 거의 아니요 저희 음 뭐 짜지? 상파문지 바르고 식빵 어 만두 없다네 만두 하나 사러 만두 하나 사러 만두 싸다 싸다 물 물 여기 싼가볼까 물 여기 물 있는 이렇게 파는 거 처음 본 거 같은데 3,100원 싸게 싸지 이거 내 먹어 4,900원 그냥 사자 하나 그건 3,100원 그건 3,100원 저거는 30개 작은 거다 이건 작긴 거다 한 번 먹고 말게 그래 그거 사자 더 맞았다 두 마라 아이고 꼼살은 주사 두 번 맞았다가는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애가 안실리는데 안실리면 어떡하는데 어? 설렀다 진짜 안 뜨긴 거 같아 이제 가자 이제 그러니까 그만 사고 눈 까봐라 나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 말해서 짜증은 없나 응 20kg 1,500원 할인된다는 거 아니지? 아 삼성카드 사용시 네 건너들 나는 별로 면이 그 면이 부담이 없다던데 가자 이제 눈 깎는다며 ABC 초콜릿 나이키 키즈 트레이닝복 네 주니깐 해 주실래 응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여러분 son 의